안녕하세요 선백리안 꽃들에게 입니다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곳은 스노우 플레이크와 스노우 드롭 입니다 스노우 플레이크 스노우들은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에요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겨울에 물빠짐이 잘 되는 조건 하에서 노지 월동을 합니다 요 아이는 제가 지금 두덕을 한 20cm 올려서 지금 키우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왕교를 깔아 줘요 그러면 보온도 해주면서 얼지 않는 역할을 하니까 냉에만 입으면 봄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스노우 드롭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요 스노우 플레이크는 이렇게 홀겹으로 꽃이 핍니다 구근 식물이고요 하얀색 꽃이 피면 원래 이 꽃보다도 조금 더 크게 피는데 지금 아마 구근이 작아서 이렇게 꽃이 좀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꽃이 작아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이쁘고요 요즘에 벌들이 낮에는 찾아와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또 씨앗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깔끔한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세요 화분에서 자라는 것보다 노제에서 키우는 게 더 실하고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구근 반식을 하는 거고요 씨앗을 작년에 받아보려고 했더니 씨앗이 잘 안되고 말라버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벌들이 열심히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연락은 못 드려도 열심히 댓글에 답글을 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